자, 유린 55번입니다 형태가 비슷한 접촉사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so that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that은 so 형용사 보사 그죠? that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search 형용 that 그 다음에 show that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so that 이런 게 있습니다 so that 또는 so만 나오는 거 목적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in order that과 똑같은 말입니다 so 형 어명 뭐 이런 거 나오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한 또는 뭐뭐할 정도로 뭐뭐한 search 형용 search 형용 뭐 이런 것도 있죠 아주 뭐뭐 똑같은 말이야 이거 주의 둘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거야 둘이 똑같은데 search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보통 명사가 오면 search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의미가 똑같다고 보면 돼 똑같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search 써주면 써주면 돼 써주면 써주면 돼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써도 있죠 예문을 통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81번 부터 보겠습니다 381번 자 during 나왔죠 월드워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자 여기 during이 나왔죠 during 다음에 이렇게 월드워 같은 특정한 기간이 나옵니다 특정한 기간 보통 단수 형태가 오죠 보통 얼마 얼마 동안 이런 얘기죠 4가 있어요 4도 동안인데 4 다음에는 2, years 이런 식으로 와요 5를 쓰셨을까 이렇게 다르죠 4가 오면은 숫자 기간명이 오고 기간복수명이 오고 during 다음에 이렇게 단수 형태가 많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마리큐리는 버시에이드 설득했죠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설득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투부정사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도네이트 기부하는 거다 그들의 자동차를 그래서 말이죠 머마하기 위해서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가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죠 찾는 데 뭐를 총알을 누구의 운디드 솔더스 부상당한 병사들 안에 있는 총알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이거 쏘오댓 목적일 때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자동차가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였고 자동차 자체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로케이트는 동사죠 찾는 거죠 위치를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알입니다 총알 그 다음에 여기 비유즈드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비유즈드2 동사원형 나왔어요 비유즈드가 수동태예요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투는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유즈드2 동사원형은 투 부정사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용되는 거니까 비유즈드2 동사원형 앞에는 사물이 와야 돼요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 왔나 진짜 사물이 왔나 맞잖아 모바일 엑스레이 머신 사물 딱 왔네 모바일은 이동식의 이런 얘기죠 이동식의 모바일이 이동식이고 우리 그때 이거 배웠죠 포터블 얘는 이동식이 아니고 휴대용 이동식의 의미가 달라요 또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퍼쉐이드가 있습니다 퍼쉐이드가 있는데 퍼쉐이드 목적어 투죠 적겠습니다 목적어가 투브정사 하도로 이런 얘기죠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쉐이드 목적어 이때 from을 씁니다 그리고 ing 이렇게 쓰죠 그러면 목적어가 ing 못하도록 투브정사 ing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거야 그렇죠 퍼쉐이드 디쉐이드보다 퍼쉐이드가 많이 쓰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네이트 기부하단 단어 알 거에요 자 이 쏘댓이 목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적 의미입니다 382번으로 이제 가야 되겠네요 자 내려갔다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이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나와있죠 이제 responsible for breaking down food we eat 나왔네요 조금 내려옵니다 갑니다 자 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주어 구요 이제 동사고요 responsible 보호가 되겠습니다 또 breaking down food we eat we eat 가 선행사가 food 입니다 breaking down into smaller components so 여기까지 끊어줘야겠네 so nutrient 가 주어네요 nutrient 주어고요 can be easily observed 이게 동사죠 수동차 내 그죠 my body and the weight discard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되겠습니다 이거 소 화 체계 소화 시스템 또는 소 화 기 관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be responsible for 이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관여하는 거야 뭐 어디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맡는 거지 뭐 그죠 breakdown food 되겠습니다 breakdown breakdown 자체가 분해하는 거야 근데 into가 오면 raw 이런 뜻이지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한다 그래서 뭐로 분해하는 거냐면 더 작은 거죠 더 작은 컴포넌트 요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목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봐도 되고 뭐 그래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기 위해서 뉴트리언트가 영양분이야 영양분 같은 것들이 이즐리 쉽게 어프저보 흡수하는 거니까 수도니까 흡수되는 거네 영양분이 쉽게 흡수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이거 쓰레기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웨이스트 웨이스트 쓰레기는 디스카리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383번 보겠습니다 목적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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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iage 그분이네 너무 뭐뭐에서 그래서 이런 뜻이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posted 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죠 어 여기서 이제 It이 있습니다. It was so secret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네. 워크는 자동사예요. 나는 일하고 있어. 이는 애서죠. 어디서 일하고 올까? 새로운 프로덕트, 제품. 프로덕트 제품이죠. 신제품이야. 디파트먼트 부서야. 신제품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신제품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부서는 말이야. 너무나 secret. 비밀이 있어. 비밀의. 너무 비밀스러워. 그래서 말이야. 회사에 있는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노와드니까. 다른 누구도 알 수 없어.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모른다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혼동부서 보겠습니다. 혼동주의 보겠습니다. 혼동주의. 그리고 that은 that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체크 좀 할게요. society가 선행사입니다. that it's violation that it's violation this黃湯과 this. 이것이 so that 그분이네. 잠깐만요. 여기 so that 그분이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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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뜻이야. It's violation, 여기서 It's 가 있는데 It's, 여기서 It's 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터부를 얘기하는 것, 터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violation 그 다음에 It's violation 좋구요 brings 봉사구요, extreme discussed 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터부가 있습니다 터부라는 것은 금기, 금기 또는 금깃이 되는 것 금기 또는 금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금기의 violation, 위반되겠습니다 금기를 위반한다는 것은 brings, 가져오게 되는 거야 뭘 가져오는 거야? 극도의 extreme, 극도의 discussed, 혐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회냐 그 사회는 따르고 있는 사회, follow, 뭐를? strict, 엄격한 norm, 규범, 기준, 규칙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따르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384번 보겠습니다 자, 더 인스트럭터 좋고요 has been speaking 자, has been speaking 동사죠 부산의 fluently brilliantly dead one hour lecture sim 뭐뭐뭐뭐되겠습니다 쏘대꾸문예? 너무 뭐뭐뭐라서 dead 그래서 the one hour lecture 가 주어져 one hour lecture sim 뭐 like a quarter of an hour 아하 그죠? sim like sim like sim like sim like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강사가 있어요 그 강사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진행이죠 말해왔다는 얘기죠 말을 해왔는데 어떻게 말해왔냐면 아주 fluently 유창하게 이런 뜻입니다 너무 유창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brilliantly 훌륭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1시간의 lecture 강연은 sim like sim like 뭐가 있습니까? 더 뭐가 뭐와 같은 거냐면 quarter of an hour 15분 1시간의 4분의 1이니까 15분 더 15분 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쏘대꾸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385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satellite 주어죠 circling the earth now have have 동사죠 괄호 치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search a purple camera 이게 목적원에 that search that 구문이죠 day can 이거 수동태네 can be used to 동사죠 spy on individual people on 자, individual people on the earth space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satellite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공위성입니다 자, circling 도는 거죠 돌고 있는 중인 거죠 지구를 그죠? 지구를 돌고 있는 어... 그러한 인공위성은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 now가 애매하네 어쨌건 have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search 되시죠? 파워풀 강력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강력하니까 성능이 좋은 거야 카메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자, 여기서 데이가 누구냐 데이는 바로 이 인공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은요 사용될 수 있다 be used to 뭐뭐 하는데 투부정사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자, spy on 염탐하는 거야 몰래 엿보는 거야 자, 누구누구를 individual people 개별 사람들 개별 적인 사람들은 개인이겠지 뭐 지구의 서피스 표면입니다 지구 표면에 있는 개별 사람들 개인을 염탐 몰래 엿보는 데도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너무나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at 있죠 that 이렇게 that 이하 여기 이 that 이하가 결과죠 결과 결과 이런 것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86번 보겠습니다 fortunately for us 자 여기 컴마 뒤에가 주어네요 위 헤드 보트 더 하우스 혹 저번에 at a low at a low period and sold it at a higher price 로우 period 맞나 price 아닌가 자 헤드 보트 다음에 sold 두번째 동사죠 it 잠깐만 it 그 다음에 여기서 it 더 하우스네 그러시고 so so that we got a profit out of the deal 되겠습니다 so that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자 fortunately for us 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자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는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low period 가격이 낮은 시점 시점 또는 시기 가격이 낮은 시기에 집을 샀어 그리고 팔았어 그 집을 높은 가격에 팔았어 그죠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목적이 아니네 아 이거 목적이 아닌데 왜냐면 컴마가 있었구나 컴마 컴마 다음에 sold and 나오면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컴마 다음에 쏟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얻었어요 get out of 이거 같은 말 from이야 out of from 똑같은 말이야 뭐뭐로부터 그죠 the deal 거래 그 거래로부터 우리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걸 없네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even if 나오네요 even if 가죠 그래서 가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이 뭐 이런 얘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어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n if 도 있고 if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보통은 even if 로 쓰는데 if만 나오더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if만 나오더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의 뜻이 있다 학생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만약 이런 뜻을만 생각하는데 if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even 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even 도 는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뉘앙스 때문에 해석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even 도 although 그냥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해도 무관하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if가 나왔을 때 만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좋습니다 주어동사 체크할 필요 없겠다 사람이 있는데 어 어는 어떤 이란 뜻이야 어떤 어떤 사람이 be proud of 되겠습니다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뜻이죠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proud of proud of 형용사죠 같은 말이 take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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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심 prid take pride in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의 부 wealth 부 부유함 이런 거를 비록 자랑스러워 할지라도 그는 be praised 칭찬을 받는 거죠 praise가 칭찬하는 거니까 칭찬 받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it is known 알려줄 때까지 알려줄 때까지 how라는 게 알려줄 때까지 라는 얘기죠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it이 있어요 it 이렇게 it은 가짜 가주어로 보시고요 여기 how is how 이거 이게 진짜 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라는 것이 be known 알려줄 때까지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how he implies it how 어떻게 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 사람이 it 잠깐 체크해야겠네 it it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부 그의 부죠 그의 부를 어떻게 employ 사용하는지 이런 얘기죠 쓰는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employee라는 것이 사용하는 거야 고용하다는 뜻도 되고요 사용하다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employee에서 나오는 게 employer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8번 보겠습니다 in his last years 전치사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컷만 나왔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주어가 시작되는 거야 자 베토벤 있습니다 베토벤 좋고요 created 동사죠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one of the best 노로 되겠습니다 여기 컷마가 있습니다 이 컷마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동격입니다 쭉 그 다음에 끊어주시고요 even though 접속도 났죠 even though even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게 도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even이라는 것은 심지어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굳이 해석하자면 심지어 비록 뭐뭐리라도 뭐 그런 얘기겠죠 he 자 current her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his own music 이렇게 이렇게 옵시다 last years 그죠 last years 잠깐만 last years 마지막 해 그러니까 말년 말년에 그의 말년에 베토벤은 만들었지 아홉 번째 그죠 아홉 번째 심포니 교향곡 교향곡인데 이 포니가 소리인데 SYM이 동시에 하는 거란 말이야 동시에 소리내는 게 교향곡이란 말이야 그걸 만들었죠 그 교향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 중에 하나다 클래식 음악에서 이런 얘기죠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는 웰의 비교급이죠 웰 논이 알려진 거죠 클래식 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중 하나인 9번 교향곡을 작곡하셨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뮤직 이게 이제 고전 클래식 뮤직 음악 계속 하시면 좋겠죠 389번을 보겠습니다 얼도우가 나오네요 여기까지죠 이렇게 얼도우절이 여기까지죠 이렇게 휴먼 브레인즈 휴먼 브레인즈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인간의 뇌죠 카운트4가 동사죠 2% 목적으로 보면 되겠네 대 2가 주어고요 유즈를 사용한다 20% 어브 메타볼릭 에너지가 이제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봅시다 인간의 뇌에는 오직 오직 또는 겨우로 보면 좋겠네요 겨우 또는 오직 단지 카운트4 되겠습니다 뭐뭇을 차지하는 거야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설명하다는 것도 있어요 설명하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차지하는 거야 2% 네 어 typical 일반적인 거지 뭐 전형적인 일반적인 보통의 뭐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신체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겨우 그렇지만 그것들은 대인은 바로 인간의 뇌란 말이야 뇌는 사용한다 20% 그죠 신진대사 에너지를 여기 나왔죠 메타볼릭 신진대사의 에너지 신진대사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업투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최대 부사야 부사 최대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어동사가 나오죠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면 어 여기 뒤쪽에 있는 얘가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 여기 데이 어 있죠 요거 이게 이게 핵심 내용이야 결국은 얼도우절은 핵심 내용이 아니야 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뇌가 신체 그러니까 체중의 2%를 차지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뇌가 에너지를 많이 신진대사에 쓰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게 핵심 내용이야 독해할 때 이런 문장 나오면 빨리 캐쳐야 됩니다 어떤 게 핵심 내용인지 뇌가 신체 몸무게 신체 체중의 2%를 차지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캐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이 나오는데 업 때문에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se up 이게 뜻이 뭐냐 다 써버리다 이런 얘기다 다 써버리다 이게 업이 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give up give up이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왜 포기하는 거냐면 다 줘버리는 거니까 업이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줘버리는 거 이게 포기하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이 어떤 느낌이냐면 최대치 썩다 전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used 다 써버려 다 써버려 다 써버리면 최대치가 얼마냐 20%까지가 최대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